선물 썼어요. 20초. 석핀이 몇 짤? 스물 일곱 짤? 형 맨날 쉴 때 게임하는데 게임 되게 못하는 것 같아요. 재능이 없어요. 형 운전할 때 제일 멋있어요. 맨날 운전해주세요. 형이 제일 멋져요. 이렇게 하면 돼요? 배우고 있는데 제일 웃겨서요. 저는 기차놀이가 제일 나갑습니다. 모든 국민들이 아는 치치 코뽀 기차놀이. 여러분들 즐겨보세요. 역시 이 채널이 최고! 어우, 미친다. 미친다, 진짜. 정국야, 근육 좀 빼? 와 형, 이거 진짜 좋아해. 대기실에서 물구나무석기로 다 푸셔버렸는데 진짜 멋지다. 정국의 다축이란 말해. 아니, 나는 이번 자켓 사진보기부터 어려워진 것 같아서 좋았어. 정국아, 네가 맡아보고 그렇더라. 아, 배 아파서 이제 못 잊어. 아까 맨날 썼어. 형도 응원할게. 위로가 감동되고 싶어. 신났어. 신났어. 야, 이거 고개해야 되는 거 아니야, 윤기 형. 아니, 윤기 형. 이거, 이거. 고개해야 된다, 이거. 고개해야 된다, 이거. 고개해야 된다, 이거. 윤기 형이 본다, 나한테.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슈가 형의 노래고 그 슈가 형의 노래는 앨범에 발매된 뒤 제가 풀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윤기는 내가 준 생일 선물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. ligne자와 넣었을 텐데, 자켓 찍을때보다 짐이 더 많았어요. 살쪘어요. 수업, 영원하자. 저는 가 가장 좋았어요. 그게 그게 그나마 정상적이었어. 오, 그거 좋지. 다른 거는 소생불가 가겠습니다. 남자가 치킨 먹을 때 닭다리 두 개 올라오지 말고. 요즘 안 그러는데. 저 뭐야, 저. 양치하라고. 야, 피규어 하나가 좀 맞네. 밥 먹어서 향하는 거래요, 저. 형은 화나는구만 해. 좋잖아. 사실이에요. 야, 사실 왜 해? 왜 해? 뭐 하려고 했지? 밥 먹을 때 핸드폰 좀 그만해. 형, 형의 곡을 받고 싶어요. 곡 하나만 써주세요. 네, 지금 써보고. 저번에 호석이한테 준 거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. 쉽다고 그랬는데. 형, 형의 리더. 알아요. 어, 불꽃이야. 어, 먹을 수 왔어. 먹을 수 왔어. 네, 전국에 이제 양치하는 얘기가 굉장히 기억이 났는데요. 사실 뭐 제가 방탄소년단에 거의 칫솔 소비랑 1위인데 저런 말을 왜 했다니 이해가 가지 않나. 아, 앞으로는 네, 더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. 형 잘 아예. 형 잘 아예. 형 잘 아예? 네. 칫솔 잃어가지고. 그래. 고맙다, 얘들아. 일단 파이팅. 루시아, 전개. 오빠, 내가 한.. 5개는 2잔 하네. 루시아, 잘생겼다. 골드 크로셋 필름, 연락주세요. 나 빨리 붙여. 나 빨리 붙여. 오빠한테. 밥 먹으러 가자. 레이드림에서 요즘 사야 되니까 그거야? 아, AF라니까? 나 한 번만 빌려주면 안 되냐? 오빠, 월드와이드 핫쌈 보고싶은 전화해. 영원한 희망. 국제이 형. 화이팅. 저는 좀 늦게 자는 습관이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형. 끝. 아, 타이 형. 끝. 끝. 기억나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.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. 나 지금 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.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지? 네 이야기가 맞나? 이상입니다. 지민아, 너 어린 왕자 같아. 응. 지민아, 방 문 잘 보고 다니고 어, 그리고 항상 잠 좀 일찍 자고 문 항상 닫고 다니고 지민아, 형 방 문도 좀 닫아줘. 응. 눈에 붙어 줬고 아냐, 나는 괜찮아. 응. 제발 외래. 자주 오세요. 예!! 가세요. 사진 찍을 때 눈 좀 더 크게 떴으면 좋겠어요. 그런 김에 휴가 또 잘 치우고 제가 어지르는 게 아니라 병원이다 내 동생 착해 자꾸 청소를 시키는데 제가 그렇게 어지르는 사람은 아니고 휴가당에 내 방도 불 좀 구고 가라는 얘기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아 태형아 너 진짜 소원성취했잖아 머리 진짜 멋있는 것 같아 단발까지 열심히 길러줘 이거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네 저는 이제 우리 RM형이 말해준 단발머리 소형상취했다는 게 제일 마음에 듭니다 다행이다 고마워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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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